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LB인베스트먼트 이거에 관련해서 적정한 주가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금요일 종가가 마이너스 15.53%로 좀 급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1414억원 이렇게 1414억원인 회사입니다 매출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감기순이익도 이에 따라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 매력적인 매출액은 냈다 다만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주요 주주는 LB라는 곳으로서 보유주분 보시면 79.51% 그래서 경영권은 무조건 방어가 되고 유통주식 수량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사업의 개황 보시면 당사는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다 벤처 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 설립 초기 동기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결국 보시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금을 모아서 조합이랑 상호펀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여기 보시면 펀드들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상호펀드 있는 거 보이시고요 운영 실적을 보시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식에 좀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 현금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있는 것이다 출자금 포함이니까 투자금 같은 것도 나중에 회사하면 엑시트 잘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다만 시일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시기도 분명히 맞물릴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업 종류별 현황 이렇게 보시면 관리보수, 성과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매출액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이 정도면 상당한 거죠 운영하는 자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275억 정도 매출액은 나오고 여기서 비용 제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단기 순이익이 한 100억 미만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국내 1세대 VC, LB인베스트먼트가 UAE와 합작 투자 소식의 상한가를 갖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UAE는 아랍권에서 알아주고 있는 그런 중동국 국가이긴 하지만 최근에 뭐 네옴 시티 등에서 이제 자금이 유동성이 조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동국가라고 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상황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수록 이 회사 자체가 매출액이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매출액 자체가 거의 나지 않았다가 코로나 유동성에 힘을 입으니까 엄청나게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성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펌핑이 된 걸 아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유동성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회사 자체의 매출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건 쉽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LB인베스트먼트 자체가 뭐 1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건 자체가 크게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경쟁력이 큰 어마어마한 그런 상호펀드 회사도 아닙니다 저라면 오히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블랙롱이나 이런 쪽이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물론 접근 가능성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ETF나 이런 쪽으로 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글쎄요 이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LB인베스트먼트의 주가는 고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자 가디언즈 인베스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을 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 레버리지로 인한 한방에 가는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샀거나 영끌을 해서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 실전방의 목표는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달부터 5월 달 적어도 한 20일 사이에 이렇게 누적 1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일매일 대응을 하면서 매크로 시장 고려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선착순 10% 할인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른 연락 주시면 더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냥 대응 잠깐씩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타처럼 휴대폰 붙잡고 계실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잠깐 보면 LB인베스트먼트가 상장을 한 게 23년 3월이네요 그때 이렇게 따상을 닫고 그 다음은 한 번 더 올라와가지고 10,400원의 상장 최고가를 찍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딱 걸림에서 멈췄죠 이 구간에서 걸려서 아 맞고 떨어졌으니까 조정을 준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추세각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 왜냐하면 적정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이 구간 내에 있으면 지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최고치의 매출액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동성의 구간이었고 향후에는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부분 특히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면은 VC 자체도 엑시트를 하는데 무리수가 올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전제 인베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저 펀드벤에서 출신인 문겸은은 단계적으로 매수 매도에 대한 대응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종목에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따라서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이제 이거는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물렸던 분들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뉴스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뼈아픈 경험을 하셔야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거나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의 이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VC에 관련된 투자의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죠 우리 기술 투자나 스틱 인베스트먼트 등 인베스트가 붙은 회사들이 많은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유동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제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될지 전문가들 몇 명이나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인사이트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힘드신 분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클럽이나 아까 말씀드린 실전방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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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